헌빛TV의 헌빛입니다. 오늘은 퓨어그라스의 인장을 만들어볼건데요. 8개 필요했죠. 여기 보시면 제작에 들어가 보시면 기타 축복 장신구 마이크닉 장신구 퓨어그라스의 인장 들어가 보시면 8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장상자 8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구 인장상자 8개 960원이 들죠? 샀구요. 이걸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에 들어가서 기타 장신구 제작 제작 성공 1번 껴보죠. 1번 껴보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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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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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